안녕하세요. 이번에 러브글라주에서 미국 역을 맡은 배우 박주형입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둘러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이 사진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의 여러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여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